비행을 하면서 객실 승무원들과 이야기할 때면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을 대면하는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객실 승무원 입사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굴 외모가 강아지 상이면 K사, 고양이 상이면 A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항공사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어떠냐고 묻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야 인사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으로 사람들을 뽑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지난 영상에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인사 담당자야 그러면 우리 회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사람을 지원자 중에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이럴까? 일단 인사 담당자도 직원이야 상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팀장이든 직원이야 너를 뽑았는데 너가 들어와서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막 일으켜 그러면 본인들도 좋지가 않겠지 야 저는 누가 뽑았어 이럴 거 아니야 물론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 어느 회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기존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뽑을 거야 본인들 눈에 익숙한 사람 혹은 그런 익숙한 사람보다 조금 비슷한데 좀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지 정말 막 회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필요할 거야 이렇게 뽑아? 아니 안 뽑아 왜? 내 회사가 아니잖아 속으로 그럴 거야 아유 쟤는 잘났으니까 구글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 뽑는 사람도 직원이니까 그런 모험은 안 해 그러면 이러겠지 아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이 너무 평양된 거 아닌가요? 기존 제도의 틀에 너무 묶여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벗어나서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겠지 아 맞는 말이야 근데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거기까지 안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인사 담당자를 욕할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윗사람들한테 권한과 혜택은 안 주고 책임만 줘서 그래 그래서 어느 회사나 그리고 또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다 똑같아 더 심해 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야 왜? 책임만 지니까 그게 또 윗사람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 그리고 임기가 또 짧아 그래서 한두 명이 그런 생각에 깨어있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영상에 전문 경영인이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 너가 들어가려고 하는 항공사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냐 안 하냐를 봐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왜? 그런 회사는 그나마 기존의 틀을 깨면서 정말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이건 전문 경영인이 뽑는 다더라도 중요한 건 너가 그렇게 특출나고 매력적인 카드가 있냐라는 거지 그걸 있다는 전제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너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보라는 얘기야 요즘은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뭐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이나 정비사나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만나기가 쉬워 그리고 너가 봐봐 그 사람들과 내가 비슷한지 그게 답이야 그래서 객실 승무원들이 말하는 거야 강아지 상이니 고양이 상이니 그 얼굴상이 그 회사 승무원들 중에 많으니까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익숙해 보일 거 아니야 면접장에 들어오면 그리고 또 승무원 윗자리 계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뽑을 때 자기 동료나 자기 후배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이 유리하겠지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번 시험에 붙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맞는 얘기야 왜? 그 최종 면접에는 보통 상무급 임원들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징급 못하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별 다를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 회사 눈치를 더 봐 본인들 자리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너가 지난번 최종 면접에 떨어졌다는 건 다른 상무가 너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다른 상무가 떨어뜨린 너가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 저번에 어떤 상무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붙기가 힘든 거지 그래도 희망은 있어 대신 그분이 너를 붙게만 해야 하는 이유를 들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 준비했을 때보다도 너만의 카드를 너만의 매력을 더 들고 가야 한다는 거야 그 상무가 지난번에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붙여도 되겠다 그때 잘못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뭔가를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건 이제 그 카드라는 건 직장마다 다르겠지 우리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위 시간을 더 채워간다든가 언어적인 점수를 더 높게끔 너가 갖고 간다든가 다른 관련 자격증을 더 많이 따간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유튜브에 보면 인사 담당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잘 뽑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나와 있는데 결국엔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앞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소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심리를 내려다 봐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야 니가 인사 담당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 이러나고 얘기하겠지 내가 대기업 사무실에서 높은 분들이랑 좀 일을 해봤는데 왜 저런 식의 사고를 하는지 알겠더라고 이건 개인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야 가끔씩 깨어있는 윗분들도 많이 계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시도하셔 그런데 대부분 자리에서 금방 눌러놔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다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다 바뀌는 거야 어차피 직책이 높아봐야 직원이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기존의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내가 그 사람들과 비슷한지를 한번 봐봐라 뽑는 윗사람들도 다 같은 직원일 뿐이다 저 사람이 너 뽑을 때 본인이 리스크가 없을지를 일단 본능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너를 바라보고 준비해봐라 그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klot